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칠이입니다 일단 사진이 제가 대가리가 커서 머리가 커서 거울 한참 앞에 핸드폰 갖다 놔야 얼굴이 가려지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엄청 가까이서 찍어서 손이 좀 돼지같이 나왔는데 돼지 아니에요 179에 65키로입니다 폰케이스 더러운 건 인정합니다 아무튼 안녕하세요 일단은 제가 이 영상 찍게 된 이유가 내일이면 이제 군대를 가요 11월 24일 군대 가서 2016년 8월 23일 때 제대합니다 2년 금방 가니까 2년 금방 가니까 즐겨찾기 지우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재방송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제가 그 다 손봐 놨어요 지금 업로더를 일단은 지금 4월 달까지 계속 올라가게 영상들을 올라가게 업데이트 해 놨습니다 예정 업로드를 예정 업로드라고 올리는게 있어요 예 그래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가 있어도 저절로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영상 페이스북에도 올릴 거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두칠 검색하시면 제 채널이 떠요 거기서 못 본다고 제 방송 이제 못 본다고 말로만 어 슬프지도 않으면서 두칠님 방송 못 봐서 어떡해요 이제 아프리카 뭐 보지 하면서 이렇게 울지 말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알았죠 유튜브에서 두칠 검색하시면 제 채널 뜹니다 거기서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 지금 목소리가 감기 걸려서 코도 막히고 목도 나가가지고 목소리 완전 다른데 아 네 아무튼 잘 다녀올게요 감사합니다 휴가 때마다 방송 틀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반대로 또 페이스북이 있으니까 윤두칠 검색하시면 제 계정 떠요 친추하시면 친추 받아줄게요 예 그러면 녹화 종료할게요 다들 잘 지내세요 빠이 다시 다시 시작이다 젊.. 아 이거 부르면 저작권 걸리는 거 아냐 아 그냥 빠이 예 아멘